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사의 매출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사의 수익 항목과 어떠한 비용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행사의 수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요. 고객으로부터 받는 정산 이익이 되겠죠. 알선 수수료 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리점의 경우에는요. 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해주고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부분이 대리점의 수수료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항공권의 판매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판매 수익은 어떤 거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해 줬을 때 이 커미션을 대략 한 9%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국내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커미션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항공권 발매로 인한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행사의 수익은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유여행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유여행이 많아 예전에는 패키지형이 많았지만 요즘은 해외로 자유여행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품이 좀 다양화됐는데요. 자유여행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외 현지에 박물관의 입장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열차 티켓을 판다든지 이러한 것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당연히 이러한 수익도 여행사의 수익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 그 밖에는요. 호텔이나 숙백시설을 예약하시고 받는 판매 수수료라든지 교통 운숭 수산에 대한 판매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쇼핑 알선 수수료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여행사는 여행 상품 가격에 이러한 정산이익을 포함시켜가지고요. 여행 상품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행사의 비용을 볼게요. 여행사의 비용은 인건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항공권 발매 업무라든지 전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으로 대리점이 많은 여행사는 지급 수수료의 부분이 클 때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비나 임차료 세금 가공과 이런 순으로 여행사의 비용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탁금은요. 여행사의 비용이 아님으로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사는요.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500만 원 일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총액 매출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행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도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 매출이나 순액 매출의 경우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표지는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 총액 매출은 이러한 것을 말하고요. 순액 매출이란 어떤 것인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 중에서 수탁금 부분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을 순액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행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 부분과 여행사의 수탁금액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보관해야 되고요. 추후에 세무소에서 이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인보이스와 함께 구분해서 보관된 우리의 정산서를 같이 보내주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행사의 수탁금과 여행사 매출에 대해서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